그렇죠? 개나리꽃은 완전히 만개를 했고 이상기온 때문에 따뜻해져서 서울도 벌써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고 뉴스에서 나오던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밖에 나가보면 먼지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줌 미팅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왕복하는 시간들이 많이 전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좀 나길래 어머님하고 어머님 모시고 드라이브 춘천까지 한번 또 싹 갔다. 평일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다니면 차 막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평일날 제가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때 한 며칠 전인가 한번 싹 나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자유를 누리면서 내가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저는 진짜 인생 역전을 했어요. 인생 역전.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꼭 인생 역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애터미를 하는데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겠죠. 물론 오늘 강의는 시스템 가이드북의 첫 번째 제품 내용과 미팅 참석이라는 주제로 하게 돼 있는데 그거보다 먼저 정말 중요한 거는 왜 해야 되느냐. 이 애터미 사업을 왜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도 요구가 되고 있고 이런 플랫폼 사업이라고 그러죠. 플랫폼. 이런 것들이 시대에 맞고 그리고 요즘같이 이렇게 정말 사업 자영업하기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현실 점검을 잠깐 한번 그냥 말로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면 이거예요. 이제 세계화, 글로벌화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옛날부터. 그렇죠? 오래전부터 이제 진행이 되던 게 소련이 붕괴 이후로 그것이 이제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을 하니까 각 제품, 그 기업들이 1등 제품 아니면 가격이 정말 좋고 싸지 않으면 경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낮추는 방법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인건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로봇을 들여오고 그것도 안 되면 물론 또 사람이 필요하니까 아무리 로봇을 들여오더라도 사람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사람을 쓰는데 뭐 다들 그 저기 베트남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렇게 전부 다 공장들을 전 세계 모든 회사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해갖고 생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경쟁이 안 돼요. 제품값이 비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지금 반도체 함성 반도체 공장이 가 있는데 그 일자리들이 전부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해야 될 그런 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세계화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청년 실업이 심각한 이유도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퍼져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생산 공장이 지금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막 인건비 싼 데 쪽으로 다 이동을 하고 있고 그 인건비들 보통 그분들이 한 7, 8천씩 받았던 분들인데 그런 공장들이 전부 다 인건비 때문에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남아있는 일자리들은 이제 고급 예를 들어서 전문 서비스지하고 그냥 이렇게 알바, 알바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걸로 양분화돼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또 심화되고 왜냐하면 전문가 집단은 지금 돈을 벌잖아요. 변호사나 의사라든 그렇죠? 그쪽 서비스업하고 그다음에 뭐 편의점 알바라든가 음식점 알바라든가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양분화 소득도 양분화되고 있고 민부격차가 점차적으로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요즘 또 등장하는 것이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비용이 절감이 되면서 유통조차도 보면은 유통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뭐 할인점이라든가 이런 게 유통을 주도하다가 지금은 이제 아마존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으면 쿠팡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유통을 다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아무래도 비용 절감이 되고 이제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네이버나 마찬가지다 그런 플랫폼이죠. 그런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소유주들은 어마어마한 풀을 지금 축적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서울대 공학대 서울공학부 교수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뭐 2000 몇 년이라든가 2000년대 후반 21세기 후반쯤 되면은 0.003%만 0.003%만 부자로 살고 나머지 99.99%는 프레카리아트 말도 참 어려워요. 그렇죠? 프레카리아트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저층민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미래학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자꾸 현실화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도 없고 그리고 또 일자리를 또 겨우 얻어가지고 대기업이라든가 이렇게 좀 좋은 직장 들어가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근무를 하는데 뭐 조기 퇴직을 지금 하잖아요. 대부분 다 45세 45세 50세 이전에는 거의 다 지금 나오더라고 대기업도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수명은 길어져가지고 그 이전에 그 예를 들어서 27, 25살에 취직을 해서 하더라도 25세에 취직을 해서 50살까지 벌어가지고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그 25년 벌어서 나머지 50년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아주 정말 절박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자율이 좀 높을 때는 지금 저금리 시대에 우리나라 특히 선진국으로 가면서 저금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재테크 분야에서 재테크를 할 필요가 없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높을 때는 재테크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냥 먹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1.2%? 1%? 아니면 0.75%? 0.9%? 이렇게 이자율이 되다 보니까 1억을 넣어놓으면 100만 원이 안 나와요. 100만 원이 뭐야? 10만 원이 채 안 나와요. 10만 원이 한 달에.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 원 정도를 받으려고 하면 12억을 12억을 저축을 해놔야 1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보통 한국의 평균적으로 노후 생활을 하려고 하면 부부가 217만 원이 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17만 원이 되려고 하면 그걸 저축을 해서 받으려고 하면 20억을 저축을 해놔야 그 정도가 조금 채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모을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저도 해봤지만 그냥 자녀 교육하고 부모님 부양하고 그다음에 가끔 여러 가지 일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모을 수 있는 것보다 오히려 비단짐은 다행일 정도로 일반 서민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여러분도 공감할 거고 저도 그렇게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재테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위험스럽지만 재테크를 하거나 재테크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뛰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뛰어들면 좋은데 그러질 못하고 더군다나 여윳돈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생활비나 이런 돈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거의 다 그런 돈으로 하면 거의 깨지기 십상해요. 단타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랬네 뭐 매덕이렀네 매덕이렀네 그러면서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렇죠? 그나마 노후준비 자금이라고 퇴직금 마련해놓은 거 아니면 지방칸 마련해놓은 거 이것까지도 그냥 다 날려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 요즘같이 주식시장이 막 화랑이 될 때는 더욱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일 또 많이 아는 게 아까 재테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뭘 막 뛰어들냐면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 있죠. 은퇴하신 분들 뛰어드는 게 지금 다 자영업이에요. 자영업. 그런데 그 자영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어떤 뉴스를 보니까 300만 원 이상 버는 데가 19% 정도밖에 안 돼요. 자영업 전체 중에서 300만 원 이상 벌어가는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소득이니까 물론 많이 벌어가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 통계를 보니까 많지 않더라고요. 거의 뭐 80% 정도가 300만 원 미만이고 또 거의 반절은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받고 있고 적자 버는 데 태반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또 하다 보니 그걸 하고서 뭐 이제 또 장사 안 되면 또 폐업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해요. 지금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10개의 문을 열면 9개가 지금 3년 내 망한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진행이 되면서 아마 통계가 지금 아직 안 잡혀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그 통계를 아마 내보면 더 심각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도 대부분 다 주택담보대출을 잡고 이렇게 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지금 대출을 받아서. 그래서 가계부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심각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미국 연준에서 이자율을 안 올리고 있지만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중국하고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경제적으로 아주 연결이 많이 돼 있잖아요. 약 30% 이상 수출을 거기다 수출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건 지금 미중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서 사회 전반적인 거를 우리가 조금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실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가 부실이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품도 심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개발을 너무 또 막 국채를 발행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관련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을 올리면 거기가 아주 그냥 엉망진창 되는가 봐요. 중국 자체. 그러면 우리 바로 타격이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 국가 우리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도 다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생각한 외화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대비는 잘 하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자율을 올리면 지금 한계 상황이 올라가겠다. 대부분 대출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저도 대출이 있어요. 집 살 때 대출이 있는데 지금은 견딜만 해요. 그냥 내가 솟 내는 거는. 그런데 이자율 올라가면 겁나거든요. 그거 엄청나게. 그러면 이제 또 부동산 가격 폭락이 되고 자산가치 떨어지게 되면 아주 더욱 심각한 문제가 또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일본을 보면 되지만 수명은 길어지고 그다음에 저출산 되다 보니까 집 수요는 없어지고 이러다 보면 또 이자율 올라가다 보면 그런 폭락이 되고 이런 것들이 되면 일본처럼 장기적으로 불황으로 가는 그런 상황에도 빠질 수가 있고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노후 문제예요. 노후 문제. 여러분들 젊었을 때부터도 여기 젊으신 분도 많이 돌아계신데 젊었을 때보다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반드시 반드시 국민연금은 들어놓으시라고 지금 권하고 있어요. 뭐 없어진다고 얘기도 하지만 어차피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보좌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으로 이렇게 땜빡 할게요. 일단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거를 기본적으로 일단 가입을 해놓고 보통 노후 준비하는 게 그런 거예요. 국민연금 보통 지금 받는 사람도 평균 우리나라 평균 전체가 내보면 한 80만 원 정도 국민연금 가입된 사람 80만 원 정도라는데 그거 자기 돈 보통 한 40, 50만 원씩 20년 이상 넣어야 그 정도 받아요. 그 정도 받는데 그렇게 또 준비하는 사람이 준비를 해놓아야 되고 그건 부족하잖아요. 지금 200만 원 되려고 그러면 그럼 뭐 해야 돼요? 개인연금도 구입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기본으로 해놓으셔야 돼요. 그것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권한할 거 이제 지금 뭐냐 그게 애터미 사업이라는 거죠. 애터미 사업. 애터미 사업은 일단은 자영업 여러분이 일반 자영업을 할 때 두려운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금이 들어가니까 일단은. 그다음에 경험들이 풍부해. 보통 세 번 정도 망해야 그 일도 성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영업도. 그럼 망하기 전에 자산이 다 날라가 버리니까. 그렇죠? 보통 끈질긴 사람 아니면 힘들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경험이 있어야 되고 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점포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가 필요해. 그런데 애터미 사업은 뭐예요? 리스크가 없어요. 노 리스크. 리스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높은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일장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점포도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험도 스폰서가 알아서 미리 다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점포도 안 들어가고. 비용도 안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긴 한데 사람 만나는 건 그건 어차피 식사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비용은 들어갔는데 우리 목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목돈이. 목돈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안전한 그런 사업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지금 애터미 사업 같은 성공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오토 판매사 이상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자산소득이잖아요. 그렇죠? 자산소득. 이게 중요한 거야. 자산소득. 연금처럼 나오니까. 생활 필수품으로 하고 있고 품질이 좋으니까 잘 팔려나가고 있고 지금 전 세계 지금 17개국에 진출하면서도 전혀 뭐 이렇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애터미라는 회사는 지금 코로나도 불구하고 글로벌 회사니까 우리는. 우리 국내만 계산하면 안 되고 전 세계를 같이 계산해서 보면 지금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현재.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래서 여러 가지 애터미가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성장할 기업이고 또 생존할 기업이에요. 그럼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분이 소비자 구축을 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발생을 하면 그것은 자산소득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 필수품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10년 동안 준비한 게 무려 지금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한 3천만 원 돼요. 저는 월소득이.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500만 원. 500만 원. 아니 300만 원이라도 안정적으로 들어오면 어디예요. 평생. 여러분 진짜 예를 들어서 그거를 내가 몇 년 동안 준비해서 애터미 빠른 사람들은 1년 내에 다 끝내는 상황인데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는 잘하는 사람들 있죠. 몰입하는 사람들은 다 1년 만에 끝내요. 그거. 그런 분들 같은 기준을 안 삼아도 예를 들어서 평균. 애터미 지금 평균 오토 판매사가 2.6년이에요. 2.6년. 2년 반 정도 잡아가지고 여러분 그 정도 300만 원 그거 정도 얻는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억을 저축에 나오는 돈이고 그리고 여기 위례 같으면 위례 신도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상가들 지금 한 12억 정도 이렇게 정도 줘서 이렇게 상가 하나 하면 한 그 정도 옛날에 500 정도 임대료 소득을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요. 지금 한 200 정도 나와요. 12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면 그것도 공실률 없을 때 이게 공실률 없을 때. 요새 공실률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심각한데 여하튼 그 정도의 그 자산소득을 내가 가져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 그렇죠. 정말 저도 지금 3천만 원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세권 꼬마 빌딩 3개는 있어야 돼요. 보통 꼬마 빌딩 30억에서 50억 정도 하는데 그런 거 하나에 한 월세가 800만 원 정도에서 천만 원 나온대요. 그러면 저는 몇 개 갖고 있는 거예요? 3개 갖고 있는 거예요. 3개. 건물주예요. 건물주. 건물주니까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벤츠 타고 다니고 집도 다 있고 그런 건데 그렇게 이제 정말 저같이 지극히 평범하고 아무것도 진짜 실력도 없고 말도 떠둥거리고 파워포인트 하나 제대로 못 만나고 헤매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 소득이 가당치나 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같은 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이라 이게. 그래서 아까도 잠깐 꼽혔지만 플랫폼을 가진 사람들만 부자가 되는데 개인은 플랫폼을 가질 길이 없어요. 솔직히 그런 플랫폼을 경쟁력 있는 플랫폼이어야 돼. 개인이 만든 플랫폼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뭐 경쟁력이 없으니까. 어디다 내려놔도 경쟁력이 있는 플랫폼이어야 되는데 그거를 무상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애터미의 가치를 제대로 정말 여러분이 가슴으로 느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좀 더 진지하게 정말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검토를 할 거고 그리고 결단을 할 거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을 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저도 이렇게 부모님 자유스럽게 모시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걸 너무 행복하다고 제가 잠깐 안고팠지만 부모님도 이제 제가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지금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까지 해서 건강식품까지 해서 한 250만 원 정도 드리는 것 같아요. 매달 지금 5년째 주고 있어요. 5년째. 얼마나 지금 연금 같은 소득을 매달 자동이체시켜서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이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냥 노인 노친데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거를 보장을 해줬다라는 게 정말 저는 그게 가장 큰 보람으로 느껴요. 애터미 사업하면서. 그래서 여하튼 그런 이유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게 어떻게 해야지 이 사업을 성공하느냐. 이제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늘 그런 얘기를 이제 주로 이제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우리 세븐코아라고 하죠. 세븐코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빨리 빨리 넘어갈게요. 이거 다 그냥 제가 말씀으로 다 이제 얘기한 거죠. 그렇죠. 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 현실 점검 부분은 빨리 넘어갈게요. 어 맞네. 그래서 이제 그 애터미 사업은 좀 이제 일반 유통하고 좀 다르죠. 다른데 개인이 하다 보니까 개인이 연합을 해서 하는 비즈니스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각 개인이 나름대로 나름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발생하겠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이게 이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개인들이 다 연합을 해서 팀워크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이게 지금 이제 뭐 아메이라는 회사가 처음부터 시작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하면서 거기에 이제 성공자들이 많이 있겠죠. 이 사업에 이런 관련 사업에서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겪었던 거를 전부 다 이게 좀 이렇게 줄이면 이렇게 하니까 줄여지더라 라고 공통분모를 뽑아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을 따라서 해야 일이 쉬워요. 각자 해버리면 각자 나름대로 방법을 하다 보면 그게 마이웅이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돌아가는 길이 되겠죠. 고속도로를 타는 게 아니라 뭐 국도를 타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그려진 바와 같이. 그래서 그리고 그 시스템을 또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하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이 한 행동을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을 따라서 나오는 사업자들한테 그대로 그대로 복제를 시켜서 어떻게 보면 그게 일관성이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돼야 일이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한 방향으로 나가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따라서 하고 복제를 해라 이렇게 얘기인데 하여튼 그런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된 게 이런 것들이죠. 성공의 8단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건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죠. 목표 설정, 꿈과 목표 설정, 결단, 명단 작성 이렇게 쭉 해서 복제까지 이런 8단계가 있는데 이대로 순서대로 해야 성공하더라라고 하는 거를 성공의 13단계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나폴레인이 쓴 책에 보면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요약을 한 거예요.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애터미 사업에 맞게끔 지금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 이걸 회장님이 또 이대로 또 강의를 하시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은 이 성공의 8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공 습관, 성공 습관은 우리 탑 시스템에서 이렇게 그동안 저희가 이렇게 한 행동들이 있어요. 저희 때 시작,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이런 게 없이 그냥 조금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교육하는데 따라하도록 하는데 후배 사업자들이 따라하도록 하는 데가 애로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세븐코아라고 하는 거예요. 세븐코아. 그래서 뭐 이렇게 제품 애용. 첫 번째. 습관이죠. 성공 습관. 제품 애용, 자발적 미팅 참석, 소비자 구축, 사업 설명 이렇게 쭉 해서 7가지 성공. 이거를 매일매일 매일매일 반복을 하면서 하면 누구나 성공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오늘 할 거는 제품 애용 가고 자발적인 미팅 참석 이거예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이게 이제 그냥 묶으러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고 가슴으로 이거를 가슴으로 해야 돼. 가슴으로. 왜 제품 애용이냐. 일단은 여기 꿈 목표. 이걸로 좀 넘어갈게요. 이게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언급한 거 왜 해야 되느냐는 이제 그 꿈이죠. 이건 넘어갈게요. 오늘 제가 이렇게. 이것도 빨리 넘어가야 되네. 일단은 그 제품 애용이 이제 되는데 이게 애터미 제품은 소비자. 애터미 사업은 소비자 구축이에요. 소비자 구축. 소비자 구축이 핵심이에요. 일반 뭐 다단계들 그리고 좀 제품이 안 좋게 하고 하는 다단계들은 사람 장사하잖아요. 사람. 사람 데려가고. 그리고 안 팔리니까 뭐 가입비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막 덤탱이로 씌우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인데 애터미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품만. 여러분이 제품만 제대로 사용하라고 그것이 좋은 점에 대해서 그걸 느껴서 그걸 알려주기만 하면 소비자로 자동으로 제품에 의해서 구축이 되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써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써봐야 돼. 제품 사용이 아니고 애용이냐. 여러분 부자로 만들어줄 그런 아이템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써라 이거죠. 이거를. 그래서 먼저 나한테 팔아야 돼. 나한테. 그것도 많이 팔아야 돼. 다양하게. 다양한 종류를 많이 써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이게 제품 저도 우리 회장님이 강의할 때 항상 뭐라고 그랬냐면 효과로 팔아라 그랬어요. 효과로. 효과로. 효과로 팔아라 그랬는데 뭐냐면 뭐냐면 자기가 써본 경험들. 자기 써본 경험 있잖아요. 누가 써. 이거 먹어보니까 괜찮더라.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먹혀요.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써보고. 그리고 다양한 제품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렇게 제품을 전달해 보니까 나는 여성분들은 다 화장품 잘 쓰는 줄 알았어요. 다 잘 쓰고 화장 다 이렇게 관심 있는 줄 알았더니 어떤 분들은 관심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화장품만 써서 화장품에 관심을 가졌다. 화장품에 대해서만 경험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화장품보다는 세제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그런 또 화장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세제에 또 관심이 많더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세제를 안 써보면 그거에 대해서 감동을 안 하면 감동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회원을 만들 수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뭐 샴푸 또 머리결에 대해서 또 이렇게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결. 요즘같이 애터미 제품에 헤어라인이 다 구축된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직접 여러분 또 두피 헤어 관리하는 헤어 관리 서로 이렇게 두피 케어 프로그램을 돌리는 팀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방법을 배워서 서로 이렇게 사업자들끼리 해주는데 감동을 해요. 감동. 그거 한 번씩 받으면. 그래서 막 소비자들이 줄 서서 줄 서서 예약을 하고 지금 있는데 그렇게 그런 그런 제품 제품의 효과로다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내가 먼저 다양한 제품들 샴푸라든가 치약이라든가 화장품 화장지에 또 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화장지에. 다른 어떤 사람 화장지에 또 반해갖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디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제품에 의해서 감동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다양하게 다양하게 빨리 짧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초기 3개월이 정말 중요한데 이 사업을 할 때 성공 빨리 빨리 성공하는 거는 초기 3개월이 정말 중요해. 그래서 이 첫 달에는 첫 달 첫 달에는 그냥 남한테 전달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건 동영상. 동영상 같은 거. 우리 박학용 회장이고 이성윤 박사 동영상. 매일 세 편씩 매일 보면서 제품을 빨리 써보는 거야. 제품을. 그래야 빨리 경험해야 돼. 빨리. 하루아침에 이게 경험치가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쓴다고 바로 좋다. 이런 걸 못 느끼거든. 좀 이렇게 피부도 이게 변하려면 보통 꽤 걸리잖아요. 또 한 달 정도 써봐야 이게. 피부가 확 달라지고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다양한 제품들 또 해머임도 빨리 먹어봐야 하루아침에 또 이렇게 몸이 팍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그거를 먼저 사용을 하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세상에 이런 제품이야. 이런 거. 제가 어제도 친구 잠깐 만나면서 술 한 잔을 했는데 좀 먹었어요. 꽤. 꽤 먹었는데. 옛날 같으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까지 아마 그 정도 양을 먹었으면 누워 있어야 돼. 그런데 아침부터 밥을 먹는데 이거 저 밀크시술. 이거 저 이거 껴놓고 살아. 이거 아니고 그냥 밀크시술. 어떤 분은 뭐 이게 뭐라고 그러더라. 당뇨에도 좋다고 그러는데 난 아직 모르겠고. 그거는 좀 과대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분은 이거 하루에 한 팔씩 드셔가지고 자기 당수치가 막 내려간다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그런 걸 경험을 안 해봤는데. 여하튼 저는 이제 이거 하면은 이거를 한 세트를 전날 술을 좀 과했다 그러면 이거를 한 판을 다 먹는 거야. 이거. 이제 가기 전에 두 알 먹고 먹기 전에 두 알 먹고 집에 와서 자기 전에 네 알 먹고 아침 중간에 깨서 두 알 먹고 아침에 두 알 먹어요. 감동이야. 감동. 그러면 그냥 숙취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이게 진짜 일하는 데 그 방해가 되는데 숙취 있으면.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저는 감동해 이거 진짜.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도 이거 많이 권하고 그래서 많이 하는데 이런 거 제품을 내가 정말 감동이 되는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야 돼. 빨리. 그게 일단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집에서 쓰는 제품들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요즘 아자몬에서 나오는 것도 가격 비교 많이 하죠. 많이 해서 올려놓던데. 자료들. 네. 뭐야. 그 네이버에서 뭐 가격 비교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서 비교해 보면 네이버에 그냥 쳐보면 돼요. 똑같은 모델을 그냥 쳐보면. 그럼 아자픽에서 나온 제품들이 대부분 싸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뭐 그런 거 한 번씩 비교해서 보는 거야. 그거 날려주는 거지. 뭐 그거 요새 SNS로 계속 날려주는 거죠. 계속.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구를 해야 돼. 계속. 아자몬에 대해서도 계속 아자몬에 대해서도 자꾸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서 뭐가 신제품이 뭐가 들어오고 있는지. 요번 또 어제 그 뭐였죠. 어제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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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뭐라 그러나. 아이참. 어제도 옷을 저는요. 제가 골프. 어제 골프복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골프복을 해서. 어이 그래갖고 그냥 그 클리블랜드인가 브랜드 괜찮은 건가 봐요. 그거. 그래서 저는 몇 벌을 샀냐면 세 개 세 개. 그다음에 벨트. 그다음에 외투 뭐 이렇게 해서 한 거의 40만 원어치인가. 40만 원어치에서 샀어. 저는 어제. 거기 들어가갖고. 그것도 막 떨어질까 봐 막 품절될까 봐 얼른 얼른 샀죠. 제가 얼른.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내일이만 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멋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요즘 홈쇼핑 하잖아요. 이게 홈쇼핑이야.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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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자꾸 그걸 까먹네. 이렇게. 막 언어. 용어로 까먹어. 아라쇼요. 아라쇼. 뭐죠? 조성. 조성. 아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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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쇼가 아니라 아라쇼. 그 저기 뭐야. 홈쇼핑이에요. 그 홈쇼핑. 그래서. 하여튼 싸니까 그냥 산 거예요. 딴 데보다 훨씬 싸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것도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아자몰. 아자몰이 아니라 또. 애토미몰에서도 정말 여러분이 여기 인생템 30가지 이상 발굴하지. 이게 뭐냐면 감동되는 제품 30가지 일단 그런 얘기예요. 감동이 되면 그걸 전달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 사업은 제품으로 사업하는 거예요. 제품으로. 제품으로 사업해야 될 때 내가 감동을 받아야 된다고 계속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교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제품 비교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제품 집에 있는 거 하나씩 이렇게 한번 옛날 쓰던 거 있죠. 초보 사업자들 얘기니까 지금 옛날 쓰던 거 이렇게 한번 가격하고 한 번씩 쭉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비교를. 이렇게. 가격은 어떤가. 성분까지도 해놓으면 좋겠죠. 이렇게 가격. 중량. 이렇게 구람당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니까 비교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좀 한 번씩 좀 찾아보면 이렇게 만들어보는. 이런 표를 만들어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사업하는데. 왜냐하면 그게 바로 데이터가 돼가지고 상대방한테 이렇게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시스템에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이렇게 성공 가이드북은 옛날에 성공 가이드북이라고 이렇게 나왔지만 요즘은 이제 지금 그 우리 그 책 그 뭐죠? 다이어리다가 넣을 수 있도록 정말 잘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리더들이 다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서 검증을 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철한 대로 이렇게 계속 자꾸 자주자주 보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기초화장품 쓰는 추천 제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한 번 저도 이 사업 딱 시작하면서 뭘 했냐면 제가 이제 관리소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야외에서 일을 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작업복 입고 그러다 보니까 막 얼굴이 타갖고 막 얼굴도 타고 화장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별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피부도 안 좋고.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애터미 만나면서 시작한 게 뭐냐면 4종 있잖아요. 4종. 하루에 두 번씩 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한 번 싹 쓰고요. 한 번 싹 해. 그다음에 물론 이제 필링젤은 주당 두 번 했고 나머지. 나머지는 매일 제가 이제 매일 했어요. 하루 두 번씩. 저에게 집에 들어오면 또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한 일주일인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경리 아가씨가 어? 수장님 얼굴이 왜 이렇게 막 바짝바짝 빛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10일쯤 아고 10일쯤 지났나? 그랬더니 얼굴이 쟤.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온 대로 한 번씩 써보는 거예요. 이대로. 어? 토너 앰플 스팟 스팟 아웃 에센스 이렇게. 이거는 이제 그 미백이죠. 미백. 굉장히 그 미백 이렇게 쭉 써보시고. 하여튼 그래서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기 그 사업 초기 사업자들 준비해야 될 게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한테 알릴 생각 말고 한 달 정도는 막 집중적으로 써보는 거야. 특히 이제 그 4종 세트하고 6종 있죠. 우리 앱셀루트. 이거를 집중적으로 쓰시다 보면 그냥 얼굴만 얼굴만 갖다 들이대도 돼요. 솔직히. 그냥 그러면 야 너 뭐 어디 강남에 무슨 피부샵 다니냐 할 정도로 막 이렇게 달리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몸도 이렇게 좀 치장을 좀 잘해야 되겠죠. 옛날 같은 모습 그대로 옷도 그렇게 다이면 안 되고 좀 달라야 돼. 달라야 사람이 어? 뭘 전달을 해더라도 이게 지금 다른 자세로 듣지. 옛날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몸도 좀 이렇게 좀 비즈니스 복장 있죠. 이렇게 바꿔 바꿔서 이렇게. 원래 그래서 3초 만에 보통 결정한다잖아요. 살지 말지를. 첫인상 보고 결정한대 거의. 그래서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실패할 확률을 떨어뜨리려면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이렇게 기초 화장품도 써보고 그다음에 면역력 회복 제품 있죠. 우리 해모임. 특히 해모임 좀 많이 드시면 정말 도움이 되는 게 피곤한 게 없어지죠. 관리소장할 때 정말 피곤했었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게 없으니까. 피곤하면 만상은 귀찮잖아요. 할 일도 없어. 하기 싫어. 뭐든지. 그런데 그런 게 없어져요. 아침에 딱딱 일어나고. 일어나면 바로 움직일 수가 있고. 옛날에 한 번 일어나면 그거 일어나는 그 기간 동안에 막 가정 동안에 힘들고 막 했었던 게 없어졌어요. 그게. 해모임 먹고 와서 그때. 지금도 뭐 매일 저는 한 6개씩 먹는 것 같아요. 6개. 그러니까 뭐 특히 좀 감기 살짝 올라 그러면 하여튼 뭐 그것도 그냥 바로 또 없어지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요즘 코로나 막 이렇게 횡행하는데 이렇게 면역력 제품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정말 굉장히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거 이렇게 지금 내가 몸으로 먼저 이렇게 경험을 해서 여러분 하다 보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나의 인생템 이렇게 쭉 한 번 써보자. 우리 제품에서 여기 써보자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제품을 했어. 제품. 제품을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성공 습관이 뭐냐면 미팅 참석이에요. 미팅 참석.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 애터미 사업은 미팅에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난다라고 해도 가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팅에. 지금도 이제 줌 미팅으로 지금 이제 돌아섰지만 우리가. 하여튼 지금도 이거 진행되는 게 미팅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혼자 하면요. 이 정신력. 이거를. 이거를 내가 애터미를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자꾸 까먹어요. 혼자 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게 희미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희미해져요. 희미해지면 결국 하다가 대부분 거의 뭐 100%에요. 100%. 다 포기합니다. 혼자. 혼자 하면. 갈 수가 없어요. 그 정신을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면 이 일 안 해도 성공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애터미 사업 안 해도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애터미 사업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성공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런 어떤 그 정신 상태. 자세죠. 자세. 한마디로 자세. 올바른 자세를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하면 미팅 안 하면 여러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런 미팅. 다양한 미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걸 계속 내가 계속 집중하고 있어야 돼. 계속. 그러니까 모든 미팅에 사업자 전업자들은 부업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전업자들은 무조건 모든 미팅에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안 되면요. 성공 못합니다.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제가 단언하지만 못해요. 성공. 100% 못합니다. 시간만 까먹어 나중에. 그러니까 그러고 안 됐다고 이제 나중에 또 그만두면서 또 애터미 사업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지금 밖에서 안 되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 따라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거 안 따라했어요. 제 옛날에 저기 그 우리 그 친구 중에 정말 그 하여튼 정치하는 친구였는데 키도 크고 잘생기고 뭐 온갖 다 갖춰서 말도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품도 엄청 잘 팔아. 엄청 잘 팔아. 막 그냥 막 그 친구 때문에 옛날에 내가 그 뭐죠? 칫솔. 칫솔. 그 무슨 칫솔이야 그거. 칫솔 있잖아. 그렇죠. 선물용으로 쓰는 거. 아이고 자꾸 이름을 까먹어. 보여줘야지. 이렇게 세트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렇죠. 이거. 이거를 3,000개 팔았어. 그 친구가 3,000개. 어머. 그런데 그 친구 성공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팅을 하라. 미팅을. 그리고 온갖 강의는 다 좋은 걸 다 들었겠지. 정치가 또 정치가 하고 거기다가 거기서도 또 간부급이니까 온갖 좋은 강의는 다 들었으니까 시시한 거야. 이게 강의가. 그런데 이 시시한 강의 속에서 성공이 다 성공하는 거거든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진짜 어려운 그런 프로들이 강의하는 거 그렇게 강의하려고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따라하지도 못하고 솔직히. 저희 이름도 깜빡깜빡하잖아요. 이름도 생각이 안 나서 맨날 이러고 다니는 데 하여튼 뭐. 그런데 저는 미팅은 안 빠졌어요. 미팅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제가 여태까지 성공한. 내가 로얄클럽 올라갈 때까지 절대 미팅 한 번도. 지금도 안 빠져요. 지금도. 옛날에는 그 저기 그 어디야 그 저 저기 콜라 베이네치 세종시에 있는 거.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 자기가 가는 주가 있고 안 가는 주가 있고 그러니까 안 가고 막 가고 그랬는데 저는요. 100% 갔어요. 그냥 거기. 매주 매주 그냥 갔어요. 매주. 매주. 세종시 매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리고 각종 미팅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미팅이 왜 필요하냐면 그 이제 그 사업이 잘 되는 사람 있잖아요.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러면 또 그러고 열정 있는 사람이 있어. 이것도 막 막 세상에 이렇게 좋은 애터미. 너 왜 이제 만났을까 막 이런 사람들 막 있어. 막 돌아다니거든 거기에 미팅 장소에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얼굴 보면 막 화나요. 막 화나고 막. 우리도 막 비전 받아. 그 사람도 얼굴 보면 막. 그러니까 서로 비전을 주고 비전 받고 막 긍정의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서 막 저기 필드에 나가서 막 거절당하면 안 되는 사업이야. 이러고 돌아다니다가도 거기 가면 되는 사업이야. 이러고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 열정도 받고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그러니까 에너지 충전 장소라고 보면 돼. 에너지 충전 장소. 여기서 뭐 주유소 뭐 비팅 장원 주유소 뭐 힐링 캠프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그리고 자꾸 이렇게 올바른 그 이제 먼저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또 뭐야 또 다양한 또 독서도 해가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 그 행동도 아 이래서 성공했구나 하는 걸 또 검증도 되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또 시스템화 시켜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떠한 자세로 어떤 자세로 해야 성공합니다. 뭐 이런 것도 다 알려주고 그다음에 세상의 흐름도 또 이렇게 잠깐 잠깐 언급해서 주고 그러면 너 나라던대로 그걸 근거로 해서 또 나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독서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러한 자꾸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장소가 미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 미팅에 참석을 하는데 보통 보면 딴짓하는 사람들 많아. 그 미팅 옛날 오프라인 미팅에서 막 스마트폰 보고 막 그죠. 딴짓하는 사람도 안 해요. 딴짓하는 사람도. 딴짓하면 안 돼요. 그냥 그러면 띄엄띄엄 들어요. 띄엄띄엄. 그리고 띄엄띄엄 들으면요. 박한길 회장님이나 우리 같은 리더들이 막 강의해도요. 멀리서 먼 발치에서 그러니까 남이 나하고 관련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피상적으로 들려요. 피상적으로. 나하고 관련 없는 일처럼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비전을 못 보는 거예요. 열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 때는 그래서 또 이렇게 보면 그런 장소에 가서도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바깥에 이렇게 배회 이렇게 배회. 바깥에서 미팅 장소 배회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상적으로 들리는 거야. 그리고 그런 사람은 성장이 안 돼요. 성장. 그런 스폰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파트로도 똑같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다 똑같이 복제가 돼가지고 안 들어요. 미팅 안 들어. 좋은 얘기를 안 들어.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그게 철칙이에요. 복제가 되니까 문제예요. 이게. 자기 혼자만 그런다면 괜찮아. 그런데 그게 그대로 복제가 돼. 그대로. 저렇게도 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조직에 어떤 조직에 리더가 자꾸 나와서 이렇게 딴짓하는 리더들이 있어요. 거기서 세미나 하고 있는데 나와서 지가 또 교육하고 따로 불러갖고 교육을 해. 그 시간에 100%예요. 그 조직은 절대 성장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봐왔어요. 성장 못해. 그런 조직은. 맨날 바깥에 도니까. 변화가 안 되고 리더가. 그렇죠? 그래서 거기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줌도. 줌도 이거 들어가면 화면 켜놓고 들어와야 돼. 화면 켜놓고. 이게 바깥에서 빙빙 도는 것과 똑같아. 이건요. 빛이 못 찰 사정이 아닌 이상은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준비가. 미팅할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딱 정장하고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 스폰서가 그렇게 하고 있어야 파트너지 따라 하거든요. 왜 왜 왜 왜 왜 여기 줌 미팅에도 이렇게 그거를 안 켜놓으면 문제가 되냐면 저부터가 저부터가 이렇게 딱 꺼놓고요. 딱 가면요. 뭐예요? 자세 대충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다리도 올려 있고 다리도 올릴 수 있고 그렇잖아요. 카메라가 안 비치니까 자세가 잠깐 나가서 딴짓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알 게 뭐야.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을 안 해. 집중을 안 해요. 집중을.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혼자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파트너가요? 반드시 찾아봅니다. 여러분 미팅에 들어왔는지 우리 스폰서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찾아봐. 그리고 없어. 그리고 또 이름도 뭐라고 그래? 갤럭시 폰이야 갤럭시 폰. 이름도 안 써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스폰서님 안 들어왔네. 그러니까 나도 안 들어와야지. 그리고 이름 다 그냥 그렇게 해놓고 대충 해놓고 그리고 있어. 딴짓하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참석 안 하는 거랑 비슷해요. 솔직히. 그래도 안 참석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복제가 되면 여러분은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그런 건 몰라도 우리 옛날에 미팅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제일 우선순위. 제일 우선순위가 미팅이다. 모든 내가 가난을 떨쳐내려면 이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가난을 떨쳐내는 건데 여기에 집중을 안 하면 어떻게 그것이 떨쳐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모든 스케줄에서 우선순위가 애터미야. 애터미. 애터미가 딱 되거나 세팅을 애터미를 세팅 미팅 다 해놓고 거기에 내가 그러면 준비 미리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화장도 미리 하고 그다음에 옷도 좀 갇혀 입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대신 패티만 입고 있지만 혹시 갖다 붙여버리면 나중에 고치 아파. 그래도 이렇게 밭이 대충 입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하여튼 좀 이렇게 자세를 잡고 이렇게 해야 지금 온라인 미팅보다 오프라인 미팅이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오프라인 미팅. 전 줌 미팅 참 좋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출근 시간이 1초야. 2초. 거실에 있다가 서재에 와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는 건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이제 브라질. 어젠가? 그제. 그제. 목요일날. 어제. 목요일날. 어제죠? 어제. 어제구나. 어제 아침 새벽. 새벽이 아니죠. 거기 8시. 저 8시에 이제 일어나면 저한테는 새벽인데 8시에 일어나. 8시에 일어나서 거기 8시에 아니 7시. 7시쯤 일어나서 8시에 이제 미팅을 하는데 거기 또 저녁 8시에 거기는요. 저녁 8시. 그래서 미팅을 하는데 브라질이 너무 너무 열정이 있는 사람이야. 너무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지금 한 8명인가 지금 생겼어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연세가 다 있어. 보니까 그 브라질의 1세대 이민 같은데 이민 하시던 분들 같은데 할 일이 있고 브라질에도 지금 뭐 코로나도 심각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이제 좀 더 옛날같이 이렇게 수익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포목장사들이 많으시던데 보니까. 포목장사 했던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좀 옛날에 돌이 됐었는데 요즘은 돌이 안 되는가. 아무래도 뭐 인터넷으로 다 이제 또 이렇게 정보가 다 공개되다 보니까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사버리니까 베트남 거 있는 사람들이 직접 사버리니까 이제 그게 자꾸 수익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 이제 인생 후반에 뭘 해야 될지 뭘 해서 먹고 살 때 모르겠다. 막 이런 고민들이 많았는데 이제 애터미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정이 보통이 아니야. 이걸로서는 반드시 내가 여태까지도 잘 살아왔지만 내 인생 후반에는 이걸로 내가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거기는 포르투칼어로 써요. 포르투칼어. 유일하게 거기 거기만. 다른 나라는 다 스페인어 쓰는데 거기만 포르투칼어 쓰는데 그 포르투칼 언어로 다 지금 이거 자체 있잖아요. 이거 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다 자료 보내줬는데 이걸 다 번역을 해. 포르투칼어로. 전부 번역을 해서 이거를 갖다 이렇게 SNS로 막 보내주고 막 지금 회원도 가입시키고 하고 있어요. 뭐 지금 팬데믹이라 지금 시각하자는 브라질은 나가지도 못하는데 이제 막 이거 해가지고 사업 구상까지 다 나왔어요. 사무실도 지금 다 이제 지금 한 두 개인가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 사무실도 지금 꾸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팬데믹 풀리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다 자기네들끼리 다 계산하고 있고 지금 뭐 이렇게 또 포르투칼어 잘하는 젊은이 브라질 한국말 잘하는 젊은이들을 써서 어떻게 내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까지 머리 구상까지 다 넣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데 저는 브라질 가질러 옛날 같으면요. 그런 분들 만나려면 브라질까지 가야 돼. 21시간 걸려. 21시간 비행기만. 어떻게 가요. 그런데 지금 이거 줌을 통해서 하잖아. 얼마나 저는 이 줌이 이게 뭐냐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된 거죠. 그렇게 해외 비즈니스들. 특히 또 베트남도 제가 베트남 팀도 이렇게 미팅하고 있는데 다 줌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또 다른 팀도 저도 뭐 강의 나가지만 태국 팀한테도 강의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렇게 다 강의하고 있고 중국 팀도 강의하고 있고 그래서 이 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미팅에도 참석하지만 이 줌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말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어야 돼. 이거를 잘. 그리고 이 스마트폰만 갖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스마트폰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건 피치 못할 때 하고 될 수 있으면 이 그 저기 내가 연결잭 그때 보여줬잖아. 연결잭. 연결잭이 요새 다 나오던데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 HDMI 연결잭이 있어요. TV에다 꼽아가지고 크게 들어줘야 돼. 화면을 크게. 그리고 집으로 초대 한 명씩. 그래서 같이 들어야 돼. 줌 초보자들은요. 같이 들어야 돼. 줌 미팅 들어올 때 같이 들어야 돼. 석셀 세미나 저기 그 줌으로 초대하잖아요. 너 언제니까 들어가 봐. 이게 안 돼요. 안 보여. 안 보고 어떻게 하냐면 꺼놓고 있어. 밑에 화면 저기 화상 안 놓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봤다 안 봤다. 봤다 안 봤다 하니까 열정이 안 받는 거야.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얘기가 안 들려요. 똑같은 얘기 또 안 해. 저번에 한 얘기 또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세히 들어야. 집중을 해야. 아 이게 또 뭔가 의미가 전달이 되고 어떻게 하라는 거구나.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구나. 이런 것들이 탁탁 꽂힌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맞는 게. 그래서 그런 미팅. 줌 미팅. 특히 그렇게 참석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미팅에서 시작하고 미팅이 끝난다. 그리고 이제 미팅들은 또 다양한 게 있죠. 우리 다양한 거. 처음에 1대1 미팅. 이건 뭐냐 이거예요. 빨리빨리 언급하고 갈게요. 미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혼자 다닐 때가 있어요. 반드시 혼자 다닐 때가 있어요. 소비자 구축할 때는 혼자 다니잖아. 그렇죠. 같이 가면 벌써 무슨 낌새가 있네. 이렇게 해서 거절을 어떻게 하면 거절할까 이렇게 되지만. 이제 둘이 얘기하면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스마트폰을 갖고 가서 스마트폰에 이어폰 있죠. 식사 같이 하면서 식사 나오기 전에 이어폰으로 해서 이렇게 뉴스 동영상. 내가 지금 내가 어떤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서 이렇게 꼽아줘요. 이렇게 나오는 동안에. 그러면 시끄러운데 이렇게 듣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듣고 이제 제가 이렇게 제품 이렇게 권하고 막 했는데. 여하튼 그런 게 1대1 미팅이에요. 이렇게 다니면서. 뭐 이제 소비자 만들러 다니는 게 1대1 미팅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그런데 이런 것도 실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지점장 출신인데 지점장 하시는 분인데 이 사업에 이제 전달받고 좀 비전이 있어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지점 은행 은행 지점. 은행 지점을 딱 문 닫았잖아요. 한 4시 반이면 문 닫았잖아요. 문 딱 닫아놓고 자기 직원들 다 모이라고 그랬고 설명해달라고 나한테. 그래갖고 얘기도 안 해놓고 설명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에는 제품 갖고 얘기 좀 분위기 잡으면서 얘기하니까 저기를 사려는 거야. 말하는 거야. 막 이렇게 쳐다보다가. 나중에 이제 동그라미 작가 그리기 시작하니까 다단계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다단계를 들으라고 지금 막 그런 거야. 막 이러면서 우성우성우성 하느니. 싹 다 일어나버리더라고. 그래갖고 요거 막 잔뜩 먹고 왔는데. 하여튼 그렇게 막 뭉쳐갖고 이렇게 하는 실수를 절대 하지 말아야 돼. 저거 또 우리 또 어디 갔었냐면 충청도에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동네 동네 방네 부녀회장 부녀회장 다 모았어. 그래갖고 가서 나 또 가서 사업 설명한 거죠. 그랬더니 사업 설명이 아니라 내가 부녀회장한테 뭐를 음식을 사기로 했다고. 뭐 그렇게 돼. 그래갖고 나한테도 안 하고 막 사기로 했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다 샀잖아요. 그 식당 가서 또 설명하느라고 밥 먹는데 딱 듣더니 어떤 한 아주머니가 그거 다단계 아니에요 그거? 다단계야 우리 밥 먹으러 오는 줄 알았더니 다단계하네. 그리고 막 다 일어나버리더라고. 일어나면 밥만 먹고 막 그래서. 아이 막 제품만 설명 얼른 하고 말았는데 효과가 없어 효과가. 절대. 그래서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 여러분 편이 없을 때 혼자 했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 모아놓고 하면요. 100% 실패야 100%. 털도 안 뽑고 먹는다고 맨날 우리 단장님 얘기했잖아. 그 털도 안 뽑고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자기는 비전 받았어. 그러니까 자기처럼 생각할 줄 아는 거야. 절대 절대 X 절대 초보자 절대 실수하기 쉬운 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모임에 리더 한 명 리더 한 명만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원래 또 소비자 구축하네. 하여튼 그렇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1대1 미팅이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2대1 뭐야. 그럼 이제 제품에 대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보고 막 괜찮았어. 관심을 가져. 그러면 여러분이 설명하는 게 아니고 스폰서가 스폰서를 스폰서를 활용을 해야 돼. 스폰서. 평소에 이렇게. 그것도 호일러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제3자를 전문. 제 가방을 든 전문가. 가방을 든 전문가를 이용하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책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제3자를 이용하는 걸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쉬워요. 일이. 그래서 스폰서를 활용을 잘 하셔야 돼. 그게 그러니까 근데 스폰서에 대해 설명을 잘 해놔야 되겠죠. 평소에. 잘 해놔야 돼. 뭐 이렇게 막 닭살도 깨끗 하지 말고 적당히 그냥 이렇게 위대하시고 고명하시고 이렇게 하면 그거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도덕적으로도 참 괜찮으신 분이지만 이분 참 사업에도 전문가다.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서 이렇게 팀은. 그런 게 이제 2대1 미팅이에요. 2대1. 그리고 3대1 미팅 2대1 미팅 그런 건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스폰서한테 이렇게 맡기는 게 여러분 초기에 이걸 얼마나 빨리 스폰서한테 하느냐. 그런데 좀 살짝 고소 만나게 해야 돼. 고소. 이렇게 살짝 굽는다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제품도 전달하고 생자로 하는 사람이 있어. 얘기도 안 꺼내서 가서 스폰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돼. 애터미 사업도 얘기 안 해놨어. 다단계도 얘기 안 해놔서 막 뻘쭘해서 당신이 왜 왔는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너는 뭐냐. 이렇게. 그러면 곤란해요. 엄청 곤란해. 거기서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실패 확률이 높아. 실패 확률이.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얘기도. 그런데 물론 곤란해가지고 참 하기도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러더라도 하여튼 2대1 미팅은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센터 미팅 이제 이렇게 센터 구경도 시키고 이렇게 센터 구경도 시키고 몇 명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같이 한 5명 6명 이렇게 모일 수 있잖아요. 그 센터 없으면 사랑방도 만들어서. 요새 사랑방이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요새는 센터보다. 사랑방 이렇게 만들어서 조그맣게 한 30만 원 40만 원 월세 나가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두피 프로그램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를 그 지역에 있죠. 각 지역에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산에 몇 명 모습이 일산에 있는데 막 분당까지 오게끔 못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일산으로 여러분이 가는데 그런 거점, 거점이 될 만한 사랑방들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센터 미팅. 그렇게 센터 미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미팅.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라인 미팅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이 스폰서가 누군지 최고 나를 직접 도와줄 사람이 누군지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본부장도 만나고 국장도 만나고 팀장도 만나고 위에 또 총본부장도 만나고 있잖아요. 단장님도 만나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장님이 주차하는 게 있죠. 지금 수요일마다 하는 거 그런 거. 지금 줌으로. 지금 줌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다니는 건 다녀야 돼. 1대1 미팅. 4명까지는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4명까지는 만날 수 있으니까. 요새 방역 조치 잘하면서 만나서 얘기 잘 하셔요. 그렇게 상관없어 지금. 그래서 많이 만나시고 그렇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되는데 식사는 안 하시고 하는 게 좋아. 식사는. 자꾸 식사로 옮기잖아요. 그렇죠. 코로나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식사하지 말고 말할 때만.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스크 끼고 하세요. 그거 안 하는 리더들도 가끔 있는데 반드시 상대방을 위해서 반드시 마스크 쓰고 얘기하셔야 돼요. 처음에만 보여줘. 얼굴을 이렇게 살짝 보여주고 이렇게 마스크 쓰고 하세요. 하여튼 그런 라인 미팅은 뭐냐면 그런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죠. 라인 미팅에 보면 스피치를 우리가 들어보면 미용실 하던 사람도 있고 부동산 하다 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저 같은 관리 소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호텔 사고팔드 같은 그런 큰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단장님처럼 그런 분도 계시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장소가 그런 장소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의 8단계라든가 이런 것도 또 거기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한 방향으로 이렇게 어떤 건가 이렇게 한 방향 이게 조직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속도가 나요. 각자 개별 각자 사업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급 도전할 때도 이렇게 서로 시너지가 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서로 조일도 하고 하는 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라인 미팅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줌으로 하고 있죠. 줌으로. 그래서 리더들은 반드시 줌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잘. 줌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활용을 잘 해서 줌으로다가 지금은 대규모로 미팅할 수 있는 건 줌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줌 활용법에 대해서 잘하시고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참여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데이 세미나. 우리 이제 목요일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죠. 목요일마다. 그다음에 또 회사에서 하는 줌 프로그램 요새 다 줌으로 다 돌아갔어요. 월요일날 하는 굿모닝 애터미 그거 있고 그다음에 2주에 한 번씩 어떻게 해요? 퇴근 후 애터미 있죠. 화요일마다. 그거 다 참석하는 거야. 그래야 방향성을 잡아요. 그래서 회사는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방향성을 잡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석세스 세미나는 반드시 참석하셔야 돼요. 이 석세스 세미나 참석하는 방법만 알려줬죠. 아까. 큰 화면에다가 큰 화면에다가 잭을 꼽아가지고 연결하는 방법을 다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거 꼽아서 같이 보세요. 같이. 처음에 초대한 분은 같이 보셔요. 같이. 같이 보셔서 그렇게 초대하셔야 돼. 너 언제 들어와라. 이렇게 하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화면 끌어옵니다. 대부분. 그리고 6시간 본다는 게 쉽지 않아요. 5시간 정도 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 동영상으로. 오프라인상에서 그건 짧은 시간이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엄청 긴 시간이야. 저도 해봤지만. 그래서 반드시 같이 있어야 그 시간을 버텨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석세스 세미나는 그렇게 참석을 하도록. 그래서 이런 일정을 이렇게 쭉 이렇게. 여러분 미팅 있잖아요. 미팅을 전부 다 이렇게 미리. 한 달마다 미리 전부 다 이렇게 적어놔서 거기에 딱 해놓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할 건데. 하여튼 정리를 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일단 제품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품에 이용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미팅 참석이 미팅에서 시작하고 미팅에서 끝난다. 이 사업은 미팅이 이 사업의 큰 크기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미팅의 중요성. 이거는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팅 참석하시고 오늘 같이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 정말 잘하셨어요. 하여튼 여러분 파트너도 계속 참여시켜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